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룡입니다 부끄럽네요 예비군 때문에 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제가 미리 만들어둔 영상들 잘 보고 계시고요 오늘 다름이 아니라 저희 5만명 구독자 이벤트 있잖아요 그거 이벤트를 저희가 너무 짧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 영상 만들고 그러는데 오래 걸릴 텐데 너무 짧은 시간을 준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2주를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지 시점으로 해서 2주일간 저의 UCC 이벤트 영상 더 받을 테니까요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이 되게 늦었네요 늦게 영상 올라가는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말고도 일이 좀 있어서 늦게 좀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벤트 연장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재룡이었습니다 안녕 빠빠지 안녕 감사합니다.